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네, 총합성사 관련주 선정이 오셨네요. 선정의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신 없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정말 많이 오른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게 많이 급등하고 이러는 건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오르지 못한 섹터들을 좀 찾고 또 들어갔을 때 내일 당장 조금이라도 좀 수일 안에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없으니까 이게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추세가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섹터가 상사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이유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광물지수, 금속, 곡물가, 원자재 지수가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을 했고 원유 가격도 회복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상사 관련주가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가 있고 또 작년에 사실 택트 관련주, 여행주, 이런 것들이 항공주, 이런 종목들조차 올랐지만 좀 덜 오는 섹터가 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들 중에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합상사 관련주들 종목별로 좀 흐름 좀 살펴볼까요? 자, 효성 TNC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또 신세계입니다. 또 177% 오래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 오른다는 걸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대형주들 오르고 현대차, 다른 종목도 오를 때 오른 폭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래 지금 탄력 있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현대상사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상사도, 현대상사 그리고 포스코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폭등을 했다가 지금 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이 종목은 폭등을 한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LG상사,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삼성전자,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LG상사도 잘 보면 작년에서 올라온 다음에 올해 지금 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상으로 전고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좀 올랐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섹터가 또 이제 물류 관련 주구, 삼성물산도 있습니다. 대형주인데 다 이제 보면 삼성물산도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너무 무겁다 보니까 삼성물산은 무거워서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종목 안에서는 좀 바닷건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탄력도는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일까요? 최선호주는요? GS글로벌을 지금 자리가 다시 왔다고 좀 판단이 돼서 예전에도 제가 한 번 편입을 하고 나서 한참 두다가 단할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 갈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 종목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 GS글로벌이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 시총이 2,100억인데 매출이 거의 3조 나오는데 물론 엄청 막 재밌고 막 이런 종목은 아닌데 주가가 오르게 되면 사실 또 우리가 굉장히 탄력도가 있을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 안정적인 회사라고 좀 보고 싶고요. GS글로벌이 GS그룹 계열 종합 무역 상사예요. 무역이나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 변동의 흐름을 많이 봤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종합 상사. 그리고 지금 대형주 상사 관련 주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는 또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 상사 관련 주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IT 분야로 또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최근 네이버 클라우드와 플랫폼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서 GS글로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우리가 세만금의 이 종목이 전기상용차, 특장차 조립 제조, 배터리 팩 제조를 위해서 600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자를 해서 이 기반 시설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기업의 가치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은 부분들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매매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볼 게 우리가 연차트인데 이 종목은 좀 주가가 많이 변동이 있어서 연차트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월차트로 일단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빠졌느냐. 2만 원에서 지금 주가가 거의 한 1천 원 정도까지 빠졌어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 매출이 3조 나오는 회사 치고는 아무리 우리가 소외가 됐다 할지라도 오르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작년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 또 GS 글로벌인데 지금 월차트 기준으로 한번 위로 가기 위한 맥점 자리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주차트도 지금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흐름은 이렇게 바닷건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120주선을 딱 타고 자리 잡는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맥점 자리에서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1차트 기준으로도 보면 1월 28일 날 고점을 찍고 바닥을 좀 오래 다진 모습이죠. 그렇다면 지금 편입가를 2,500원에서 2,550원 이 자리에서 한번 편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전 고점이 넘어가면 시세가 좀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가게 된다면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면서 지금 편입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